고구마 쇠뿌리를 캤는데 엄청 큰 고구마들이 나오네요 엄청 커요 이 밭은 아랫밥보다 고구마 밑뿌리가 크게 잘 들었네요 오늘 파다 망고 이 밭은 파줘야 되서 손이 이 정도인데 엄청 커요 머리통 보다 더 크네요 일반 고구마들이 한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들은 이렇게 커요 대형 고구마가 나왔어요 일반 고구마들은 파는 것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커요 엄청 커요 이건 중부인데 이것도 커 사이즈 커요 가축 사료로 쓸 거니까 클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구마 쇠밭은 아직도 멀었어요 올해는 이쪽 밭은 집 옆 텃밭은 잘 된 것 같아요 다시äg이죠 vens 인정 인정 인정